강아지 너너러 아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찍어서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거야? 편집하는 것도 오래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 뭐 조회수 몇백만 되는 거잖아 그거 막 있잖아 몇백만 되면 뭐 주던데 거기? 아 맞아요. 스위트샷 아니더구나. 아빠가 헬리콕스 했었구나. 찍고 있어? 그게. 거기다가 캔. 오케오케오케 넣어서. 보은행 효과가 있다고? 맥주캔. 기다려. 기름이 드시니까 조심. 기다려 사람아. 거기 뒤 엉덩이 돼. 아직 멀지 않았냐? 그래도 갑자기 확 올라오면 타니까 기름이니까. 우리 기름이 이거밖에 없어. 기름이야 이거? 네. 튀김. 튀김. 단순히 떡볶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누나가 딱 떡볶이 얘기한 순간 딱 그냥. 대박. 잘 튀겨지네. 잘 튀겨지네. 가운이 된 일이니까. 캠핑장에서 튀김을 해 먹을 줄이야. 그러니까. 대박. 저 소리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찍고 있어. 이거. 이게 저를 두려울 때는. 라면. 그냥 밀키스 이런 거 하는 건데. 이게 좀. 기존에 튀겨져 있었던 거 아니면 그냥. 어떻게 된 거야 이게? 이거 한 번 튀겨놓은 거예요. 아 한 번 튀겨놓은 거야. 오 떡볶이도 맛있겠다. 진짜 다 있네. 오뎅, 떡볶이, 순대. 순대. 제가 또. 최고였거든요. 순대. 조심해. 둘러붙었어? 쭉쭉. 그럼 맛에 먹는 게 어때? 형을 위한 일일 분식집. 그러니까. 오우. 맛있어. 오우 좋다. 뒤비는 거고. 뒤비는 거고. 뒤비는 거고. 여기. 여기. 괜찮으십니까? 맛있어. 맛있지 말라고 했지. 알았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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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박 힘이 제일 빨라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이 좀 찍고 있으니까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거야? 얼려 먹어야 되는 거야? 꼭? 그냥 먹기 상관없어 아 아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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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너 앉아 봐 한 번 앉아 아니 앉아 봐 진짜 하나도 안 웃긴다 봐봐 삼촌 앉아볼까? 삼촌 봐봐 사랑이가 두 번씩 타 삼촌 봐봐 진짜 재밌겠다 그래 그러면 사랑이 여기서 기다려 그래 사랑이 여기 있어 여기 타 사랑이 앞에 타 한 번 타봐 근데 사랑이가 누가 보여야 안심하지 않나 자기가 앞에 타고 사랑이가 두 번씩 타고 엄마가 앞에 있고 사랑이 뒤에 탈래? 응? 안고 타고 좋아 잠깐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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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계였습니다.